그렇지! 절대로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붕... 붕... 뭐야 뭐야! 2019년 7월 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끼어버렸어.. 하.. 하... 아... 아... 주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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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둘러보고 뭐가 없다? 그럼 바로 전자료대로 넘어갈게 시계가 역으로 돌아가면 바로 거기로 들어갈게 알았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조금만 있어보고 넘어가면 갈게 불 잘 안가다 그때 여기서 꼬마들이 우는 소리 났거든 떠들면서 우는 소리 이런게 났거든 그래서 그때 이런 과정.. 뭐라고? 뭐? 뭐야? 뭐야? 뭐지? 뭐야..? 데크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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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커 힛 힛 힛 그냥 가야되나..? 누구요..? 잠깐만.. 거기 있으라구.. 거기 있으라구.. 하지마.. 하지마.. 나와 이쪽으로.. 나와.. 나와.. 하지마.. 나와.. 뭐야..? 저기 자리야.. 저기 자리야.. 유람이 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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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 크.. 크.. 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들어간다 x3 들어간다 x3 들어! 잠깐만 어? 남자 봤어 잠깐만 얘들아 들어갔다 들어갔어 나오세요 뭡니까? 하지 마세요 하.. 뭡니까? 그만 x2 그만 x2 누구세요? 뭐하십.. 카메라 다른 데로 돌리지마 카메라 다른 데로 절대 돌리지마 시청자분들한테 오해 사니까 절대 돌리지마 그대로 가 x2 직진 x2 직진 x2 일도 돌리지마 일도 돌리지마 일도 돌리지마 침대 밑에 온하 침대 밑에 온하 됐지? 침대 밑에 됐냐? 얘들아 더 확실하게 해줄까? 응 됐냐? 얘들아 응 됐어 더 어떻게 뭐 해줄까? 여러분들 일단은 장난을 치네요 저한테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기운을 다 빼버리면 저기 전자레인지에서 시기가 역으로 돌아가던 저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체력을 나름대로 남겨놔야 돼요 안걸면 저는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여기 뭐야? 뭐야? 왜 불이 켜져 있어? 여깄데 지금 뭐야? 사람 살아? 들어와서 산다고? 여기야 내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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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같 나? 귀신인가? 사람인가? 들어가보면 알겠지 사람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나올게 알았지? 사람 있으면 조용히 나오고 귀신이다 그러면은 방송하면 되니까 알았지? 어? 뭐야? 하.. 뭔가? 아.. 왜.. ganska.. 하.. .. 으응? 으..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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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사람이 살수가 없다니까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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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혹시 계십니까?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계십니까? 지나가는 자객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승객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디가..? 어디야..? 뭐야..? 여러분들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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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건전지는 전에 뺐었죠.. 여러분들이 하도 의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을 얼마나 도망이 시켜드릴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도망이 시켜드릴까요..? 한 번 더 해보시오.. 그만하세요.. 그만 하시라구요.. 그만하시라구요.. 그만하시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만하시라구요.. 그만하시라.. 아이씨.. 미쳐버렸네.. 미쳐버렸네.. 도 Agency 남ski 어이.. 미쳐버렸네..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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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무도 못 나가 자, 여기서 말씀을 하시던 내가 죽던 둘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들어와 예스 들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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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뱅뱅 절대로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뭐야 뭐야!! 뭐야!! 우리를 절대로 방..!! 우리를 절대 방..!! 하지 말라고.. 진짜 성질나게!! 하지 마라..!! 도착..!! 잠시만요 누구에요..? 누가 인감해 보자.. 누가 인감해 보자.. 와..잠깐만.. 으아!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안타까운 징조를 봤나.. 오늘 뭐가 안좋다 오늘 뭐가 안좋다 얘들아 얘들아 오늘 뭐가 안좋다 진짜 오늘 왜그래? 멍청한 짓거려 하지 나 오늘? 나 졸라게 멍청한 것 같아 얘들아 좋아요! 알람개장 부탁드려요